자, 슈퍼맨이 돌아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송혜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정말 환영합니다. 아니, 슈퍼레 지금 몇 년 만에 나오신 거예요? 벌써 한 7, 8년 된 것 같은데요? 와, 7, 8년이면은 우리 대한민국 만세는 몇 살인 거죠, 지금? 지금 이제 열심히 잘, 5학년입니다.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. 지금 세 놈 다 키가 160 넘었고요. 신발을 270 신어요. 무슨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. 상상이 안 돼요, 270 신는다니. 아, 혹시 아이들이 사춘기에 왔을까요? 어... 민국이가 좀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. 아, 장난 아니에요. 어떻게 반항해? 어... 그냥 말끝마다...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아니, 저는 애들 막 이렇게 막 끼고 뽀뽀하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제 벌써 이렇게 막... 뽀뽀 안 해줘요? 안 해줘요. 어떡해... 만세는 여전히 그래도 뽀뽀 잘해주는데 어... 민국이는 한 1년 전부터 밀어내기 시작했고 대한이도 최근에는 밀어내더라고요. 오, 속상해. 서운해. 아니, 요즘 장난 아니에요. 뭐 한 번은... 아빠, 저 흰머리가 많네요.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니들이 속 새겨서 그랬더니 민국이가. 아, 계속 할머니가 흰머리가 많구나. 우와, 이거 너무...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뭐... 청산유세예요. 이야... 오늘은 슈퍼맨이 아니라 나레이션으로 함께해 주시기로 했는데 어떠세요? 오랜만에 이렇게 슈퍼를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. 아, 그리고... 그동안 이렇게 대한민국만세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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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